마지막 사연은 에헤라디어 예전에 한번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에헤라디어님께서 6월 22일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공부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정해진 시간만 공부하는 아이 더 공부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향의 아이입니다 수학 러닝센터에서 일주일에 6시간은 러닝센터에서 자습하라 이렇게 하니까 월화수목금 나가서 1시간 12분 자습하고 돌아오는 아이입니다 이게 뭐죠? 딱 나누기 하면 그게 나옵니다 아 일주일에 6시간 자습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6시간을 5로 나눈 거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과 성향의 아이입니다 1시간 20분 딱 공부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1시간 12분? 아 죄송합니다 1시간 12분 저는 간호쌤도 못하네 1시간 12분 만약 문제가 안 풀려서 1시간 13분을 자습했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음 날 1분 줄여서 1시간 11분만 공부한다고 하네요 총량 6시간만 딱 맞추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인 것 같죠? 지금 현재 고1이니까 중3 겨울방학부터는 매일 아침 8시면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공부를 끝마치곤 했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방학이나 주말은 그런가 싶은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도 학교에 등교하는 주간에도 심지어 시험기간에도 10시면 주섬주섬 책상을 정리하고 11시엔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규칙적으로 공부해온 아이가 기특하지만 정해진 시간 이후로는 단 1분도 더 공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투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중학교 때 받던 성적을 다 받아서 아이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편인데 등급을 생각하면 모든 과목이 한두 문제씩 좀 아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늦도록 더 늦게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싶으나 지금까지 성실히 공부하던 아이가 반발하거나 또는 지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과제량도 많고 학습량도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원에서도 경해진 시간만 자습하고 돌아오는 편이고 집에서도 단 1분을 넘겨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엄마인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고요 고등학교 고등학생 10시까지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헤라디아 아이디를 봐서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덜 내려놓으신 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대선안 대선안이 이해를 보고 칸트 선생님이 생각날 정도로 이게 철학사의 칸트 선생님이 이러기로 유명했어요 그냥 딱 정해전 시간에 똑같은 생활 패턴을 몇십 년을 반복하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규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이거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듣고 어머 저 집 아이는 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도망갈걸요 아마 근데 매일 규칙적으로 밤 10시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도 아이가 8시부터 10시까지 했으면 엄청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불만은 이겁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얘가 1분도 안 한다 심지어 시험기간에도 이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험기간에는 좀 급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로봇 같은데요 로봇 아니야 얘 기가 막히긴 하네요 학업의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 공부라는 게 사실 본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억지로 억지로 하는 거라고 의심이 되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해보세요? 귀여운 부분은 1분 더 13분 풀면은 그 다음날 까고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상당히 영리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10시까지잖아요? 하다가 문제 풀고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10시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한인쌤은? 내가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수학 문제 풀다가 10시네? 아직 안 풀었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가죠 하동 문제는 풀고 가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냥 가방을 쌉니다 딱 쌉니다 전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마지막에 엔딩이 보여요 왜요? 그러한 정도의 학업 진정성으로는 이 치열한 대입을 뚫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공부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시험 기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조금씩 더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딱 10시까지만 딱 하더니 얘가 주섬주섬 책상 정리하고 11시에 잔다 그리고 성적이 보니까 제 느낌인데 잘하는 애예요 성적은 중학교 때 성적이 그대로 나온다 90점 이상 나왔지 않을까 추정은 되는데 어머님은 또 이게 아쉬운 거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더 하면 더 잘 나올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런 선생님은 진정성이 약간 의심은 된다 그럼 이 아이를 좀 분석을 해보죠 저는 완벽하게 홍보런 선생님이랑 반대입니다 아 오늘 또 갑니다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정성은 하나도 의심이 어디까지 진정성이 의심이 됐냐면 1시 12분 자습하고 만약에 13분 하면 다음날 11시 12분까지 한다 여태까지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이거 좀 이상한 애 아닌가 이게 뭐지? 일단은 뭐 그것도 웃긴 게 1시간 12분만 자습하는 걸 느꼈는데 중3 겨울방학 때부터는 8시부터 10시까지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정확히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 규칙 패턴을 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벽증 일종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드 빅뱅이론 보면 주인공이 맨날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절대 다른 자리에 안 앉거든요 규칙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학생이 심지어 잠도 11시에 딱 잔다잖아요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잠을 11시 자는 것도 힘든데 딱 그 시간에 자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한다 저는 약간 뭔가 좀 그런 되게 자신만의 어떤 규칙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깨트리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되게 불안해하죠 그렇죠 펜타클 선생님 분석은 아이가 학업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어떤 본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패턴 패턴적을 자기 호흡 그렇죠 자기 규칙이 분명히 있는 거야 얘는 그리고 그 규칙을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당연히 내가 정한 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 추정컨대 이 아이가 아마 공부를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학습량이 이 정도가 받침이 되면 뭐 타고난 소질이 어찌 됐든 굉장히 좋고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좀 약간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영리한 측면도 있다고 느꼈는 게 뭐냐면 아까 자 보세요 일주일에 6시간 공부하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5일 동안 나눠서 1시간 12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아이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형적인 이과적인 느낌이 좀 나고 빅뱅이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과의 약간의 준영재적인 어떤 사고방식 문과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과는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6시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5시간 하고 6시간 했다고 뻥치지? 저희는 그거죠 3시간 해놓고 6시간이라고 뻥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던데 이 아이는 6을 5로 나눕니다 6을 5로 나눈 다음에 1시간 12분을 정확하게 해내는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부에도 저는 상당히 소재를 있고 조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뽑아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저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 예상인데 일단은 이 학생이 현재 고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개말고사 일단 한 학기 시험을 일단은 한 학기 성적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한 학기 성적을 보고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하겠죠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아마 자기가 이 학생 스스로가 공부 시간을 늘릴 거라고 좀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3이 되고 입시 수험생이 가까울수록 저는 분명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 저도 그래서 뭐 학업 역량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부러워해야 되는 아이죠 부러워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이런 학생들 펜타겐 선생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전 뭐 가슴에 손을 안 얹어도 돼요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군대 2년 군대? 군대 2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의 군인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저는 뭐 이거는 군인이라기보다는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얘가 일주일 6시간을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단 이 학생의 최소 학습 스케줄은 일주일 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치의 어떤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이거는 무책임하다기보다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규칙 자기 이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좀 더 해라 야 너 왜 이렇게 입직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무시 무시해요 무시 여기 지금 세 명 중에서 이 아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저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계획을 정하면 조금 유두리 없이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와 유두리는 확실히 없어 하루에 해육관 가서 운동을 한 시간 해야겠다 아 맞아 엄청 열심히 해요 그거를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몸살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생겼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니다 매일 가서 그걸 규칙을 해내 매일 가서 친구가 야 홍포로 오늘 맥주 한 잔 하자 하루 빠지면 어떡해 야 하루 안 먹는다고 살 빠지냐 똑같아 예전에는 그걸 무시했는데 가면 이제 오빠 오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빠 술이나 한 잔 하자 가잖아요 그다음날 두 시간 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 똑같네 마음이 근데 이런 타입이 뭐냐면 조금 선입계일 수는 있는데 이런 타입의 사람이 특별한 재능은 없어요 그게 재능이야 그러니까 성실성과 꾸준함과 뭔가를 지키는 약간 강박적인 성격이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피우려 그러면 대기만성 스타일로 피해요 저도 공부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직 만성한 거 맞아요? 피다 말았는데 제가 밤에 예전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정성 문제를 푼다고 규칙을 정해놨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말씀하시는 거죠? 고3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공부했어요? 그때도? 그 고3 생활을 1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 패턴을 그래서 저는 매일 어겼는데 저는 패턴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자고 학교 가고 했는데 성적이 빨리 안 올라가서 마지막에 고3 9월 모유상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명일 수 있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아까 운동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오늘 못하면 다음날 어제 못한 것까지 해야겠다 헬창이라고 헬창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일주일에 무조건 그걸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좀 약간 달라요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령 프로님이랑 비슷한 성향인 것 같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지는 아직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기만성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런 친구가 사실 조그만 재능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거든요 이 정도 학습량과 재능이 결합되면 저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 여기 없을 겁니다 다른 곳이 있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재능보다는 꾸준한 성실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럼 이 아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에이애라디오 님이 걱정이 많으세요 왜 얘는 시험때도 11시에 맨날 쳐 자냐 이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의 솔루션은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에이애라디오 같은 경우는 주변 어른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나이 때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오빠 아니 아니요 그건 하니쌤이고 그 또래 친구들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변해요 더 더 독한 놈을 보여주는 거야 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맨날 아 좋다 제가 12시 잘 때 엄마가 그랬나 아빠가 그랬나 야 앞에 있는 기준이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방에 불이 켜 있거든요 2시 되면 딱 꺼져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앞집을 매수합니다 매입해서 앞집에 알바생을 써서 9시까지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걸 규칙적으로 보여주고 아니 아니요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레알 레알 경쟁자 중에서 아이보다 조금 높은 아이를 더 열심히 하는 애를 이게 보여준다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오케이 예 좀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펜타겔 선생님 이런 아이는 얘를 좀 약간 완벽주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경우를 봐도 얘는 무시할 것 같아요 참 무시하겠죠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중간고사 1학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홍프로 이거 어때 뭐 성적이 마음에 들어 너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엄마 그럼 끝이에요 대회상 대학 끝 뭘 어떻게 해 자기가 마음에 든다는데 근데 좀 갸우뚱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자기가 또 다음 학기에 어떤 플레인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면 뭐 학원이나 가입 필요한 거 있냐 해서 좀 어떻게 좀 더 엄마가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어보고 너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게 한 다음에 너 스스로 필요한 게 뭐니라고 물어보고 필요한 것만 엄마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분명히 자기가 결정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걸 물어보고 그걸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엄마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접근법은 맞아요 대화의 결에 있어서 주입식보다는 질문하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나서 그걸 선택하는 건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은 지금 더 이상 아이랑 대화를 해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다 없고 일단 확장은 당분간은 당분간은 아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에 더 열심히 하는 애를 보거나 아니면 좀 내가 공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조금 이번 겨울쯤에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머시기라던가 진짜 공부 고수들이 있는 공간에 이 아이가 한번 좀 자극을 받으라고 한번 살짝 보내보는 거 어떨까 아이랑 잘 다독여서 너랑 너 정도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기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한번 가서 느끼고 와버려 이런 느낌으로 좀 진짜 센 놈들을 한번 눈앞에 보여주면 아이가 좀 스스로 자극을 받고 생활 패턴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걱정은 아니다 그렇죠 큰 걱정은 아니고 어머님이 막 너무 이렇게 오늘 걱정 중에 제일 안 걱정 제일 안 걱정 중상위권 상위권 할 텐데 최상위권 아이들과 경쟁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경쟁하려고 그러면 상위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과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최상위권일 수도 있잖아요 최상위권은 아직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걸 좀 더 해서 더 더 극한으로 몰아붙여 저는 전교 1등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잖아요 최소 전교 5등 안에는 든다고 보면 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면 조금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헤라디오님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만 아이의 개성을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가 약간 타고난 성향적인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갖다가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역효권 한다 나중에 이게 지속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날 딱 3시간만 잊고 오긴 한 것 같아요 한창 노래 부르고 어? 갈게 시각 지나고 홍포루님 그럽니까? 약간은 이제 둥둥둥해졌는데 아직도 규칙도 딱딱딱딱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데이트하는 데도 딱 2시에 만나는 게 있는데 2시에 안 와 여자친구 2시 반에 왔어 그럼 보통 흔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약속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쩐지 우리를 좀 안 좋게 보더라고 그래서 소개팅도 원칙이 있어요 아 그래요? 10분 넘으면 갑니다 멋있다 2번 갔습니다 진짜로? 네 아 그냥 간다고요? 갔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 같으면 10분이 늦잖아요 저는 그냥 아예 송주를 미리 시켜서 못 끈다고 할 텐데 물론 연락이 오면 기다리는데 연락 없이 10분 늦으면 갑니다 아 쿨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프로는 소개팅할 때 홍프로님과 소개팅하실 분은 꼭 시간 맞춰 하시길 바라고요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하는 아이 그 정도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아이랑 성향을 잘 다독다독 하셔가지고 좀 공부량을 늘리고 싶다 하면 좀 자극을 살짝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요한상담소 여러 가지 사연들을 한번 쭉 다뤄봤는데 사실 제가 못 다룬 사연이 훨씬 많아요 지금 되게 좋은 사연들이 많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입시왕 청취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각자 얘기하시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일단 저는 쭉 보니까 중간고사 보고 많이 또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신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좀 흔들리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 입시가 원래 이렇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올라온 고민들이 저희가 한 7년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7년째 같은 고민 같은 솔루션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고민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처음 고민이잖아요 처음 고민이잖아요 처음 고민이지만 원래 한국 입시가 이렇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계속 계속 올라오는데 마지막 솔루션은 존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존버 버치는 자 인내하는 자가 결국엔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드신 분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별로 없는데 상처까지는 저희가 이제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보고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한계점을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고 사연을 이렇게 보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것 속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랑 맞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진지하게 쓰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방송이 개그 방송이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예능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저 충분히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엉망진창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충분히 상처받으실 거에요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고 상처받으셨다면 그런 부분은 예능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이 방송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제도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7월 월간 상남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금방 또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잘 하셔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들 많이 없어지시길 기말고사지만 고민이 더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말고사는 좀 제대로 준비하셔서 많은 고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시방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